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복권이나 비트코인 등 일확천금을 꿈꾸는 분들이 많은데요. 불안한 미래에 대한 대비로 스마트한 재테크 전략을 세우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베이처리 그룹의 재테크 전문가 테드진 씨를 모시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금리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물가가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사실 정부에서 돈 찍는 인색이라고 하나요? 그거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방대한 양을 찍어내서 시중에 그 돈이 돌기 때문에 결국엔 물가가 인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와 같은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에서는 재테크를 하지 않으면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일맥상통하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물가가 인상이 되면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위스크, 결국엔 위험 부담이라는 게 있는데 아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사실은 다가오는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그런 에리카 중에 격언이 떠오르기도 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 뵈면서 절실하게 피부를 느끼는 부분이 너무들 무서워들 하세요. 불안해들 하시고요. 혹시나 리스크가 있을까 봐.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운전하면 교통사고 나서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칠까 봐 무서워서 집 안에만 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울증 걸릴 수도 있고 성인병이 올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큰 리스크에 노출되는 거잖아요. 사회활동을 못하면서 고립되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리스크를 무서워하신다 그러면 오히려 더 큰 리스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겠네요. 작년에만 캐나다 정부에서 50억 달러 이상을 찍어서 뿌린 걸로 이렇게 통계가 발표가 되고 있어요. 정부에서 찍은 데는 50억 달러요? 50억 달러요. 한화 기준으로는 5조 원 정도가 되는 규모의 자금이고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화 승수 효과, 지급 준비율 제도 이런 걸로 인해서 실제로는 500억 달러 이상이 뿌려진 그런 신용 창조 효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물가 인상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한 가지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운 좋은 예가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남북전쟁 당시로... 아, 그때까지? 그때로 돌아가나요? 네, 상당히 오래전 얘기이긴 한데요. 그 미국 북부와 이제 남부연합이 전쟁을 했던 그 당시에 남부연합에서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돈 찍는 인쇄기를 돌린 거예요. 아, 전쟁 중이에요? 네, 군인들 월급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무기 구매도 해야 되고 전쟁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랬더니 전쟁 초기 대비해서 전쟁 말기에는 물가가 90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그 정도로 막 치솟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전쟁 말기가 됐어요. 미국 북부군이 이 남부연합에 돈 찍는 인쇄기가 있는 도시까지 쳐들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부연합이 더 이상 돈을 찍어서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랬더니 물가가 안정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 하에서 정부에서 돈 찍는 인쇄기를 가지고 그걸 돌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요. 무서운 일인가를 피부로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돈의 흐름을 저희가 파악을 하면 결국에 물가 인상이라든지 앞으로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다시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와서 저희 오늘의 주제가 히틀러와 금리 전망입니다. 사실 앞으로의 금리 전망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거고요. 사실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FRB에서 금년에만 무려 3번 이상이나 금리를 인상할 계획이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저희 같은 서민들은 체감하기가 물가가 오른다는 걸 느낄 테고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결국에는 캐나다도 물가를 아니 금리를 인상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실제로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거는 금리를 올리느냐 내르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게 금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금리를 올린다. 그리고 몇 번이나 올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금리를 얼마나 큰 폭으로 올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표시가 안 날 정도로 찔끔 이렇게 올리는 거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얘기죠. 사실 2월달, 2월 초죠. 미국에서 금리를 실제로 올린 것도 아니에요. 올해 들어서 3, 4회 올린다라는 전망이 점점 커지니까 그 하나 사실만 가지고도 주가가 막 폭나가고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그렇게 큰 폭으로 올리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금리를 올리더라도 결국에는 큰 폭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몇 번 올리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큰 폭으로 올리는 거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네. 인상폭 자체가. 네. 맞습니다. 금년도에 미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은요.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IMF 같은 데서도 세계 경제 전망을 상당히 지금 경제 성장률을 기존보다 높게 지금 예상을 하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그걸 잡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제스처 정도로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두려워할 건 아니고요. 4차 산업혁명 얘기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드릴 텐데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로봇공항이나 바이오, 전기자동차, 무인자동차, 그리고 5G 기술 이런 쪽으로 지금 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창출되는 거예요. 실업률이 지금 거의 완전 고용 상태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4%대라는 거는요. 지금 경제가 되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대한 영향이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거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건데요. 올리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고 계획을 한 건데요. 다시 캐나다 부동산 시장으로 돌아보면요. 한 10년 전만 해도요. 프라임 금리가 한 6%대까지 갔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2000년대 초중반이었죠.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그때 한 5.99 그것만 해도 되게 크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때 이자율이 너무 비싸다고 불만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몰랐죠. 그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이자율은 항상 그러려니 이렇게 했고요. 그때는 기억을 해보시면 아마 상환기간, 아몰타이제이션 피리어드라고 그러죠. 그 상환기간이 45년 상환까지 해줬습니다. 네, 저희는 보통 이제 25년 상환, 또 35년 상환인데 그때 당시는 한 45년까지도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25년 상환, 30년 상환이 일반적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제 모기지가 45년 상환적이었어요. 그래요? 그렇게 길게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그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프라임 레잇이 지금의 1.5배, 2배까지 올라가더라도 정부에서는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은행들하고 같이 해서 아몰타이제이션 기간을 늘려주는 형태로 갈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페이먼트를, 먼슬리 페이먼트를 좀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의 실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지고 뭐 이루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사실 제가 기억하기라도 제가 이제 이민을 했었을 텐데요. 2000년대 초, 중반만 해도 그때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 프라임 레잇 자체가 상당히 셌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은 결국엔 그 몰기지에 대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돌아오는 거고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대부분의 소비자들 자체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금리가 인상이 돼서 몰기지에 대한 부담은 커지고 집값은 폭삭, 그냥 폭락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페이먼트를 하지 못해서 집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까지 되면 어떨까라는 걱정을 하게 돼요.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말씀을 쉽게 하시지만 사실 그런 상황을 우려해서 저도 주변에서 많이들 듣는 얘기거든요. 네, 이제 뭐 이민 오신 지 아주 오래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세미나 때 많이 지적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당시처럼 금리가 이렇게 막 폭등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그 당시에 혹시 금리가 얼마까지 올랐는지 기억나시나요? 80년대요? 네. 그때 얼핏 말씀하시기는 한 20%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프라임 금리가 23%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은행에다가 저축하면은 이자 15%씩 줬어요. 13%, 15%씩. 아, 그래요? 그래서 은행에다가 적금 들면은 그게 이제 노후대비스단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IMF 시대같이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뭐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 이때인 것 같아요. 그때 90년대 중반까지도 그랬었어요. 이자율이 상당히 셌었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은행에다 저축하면 이자를 15%까지 줄 정도의 시대가 과연 다시 올 것이냐. 오기 힘들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시 아까 저한테 질문을 해주신 그런 영감님들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요. 제가 여쭤봅니다. 저도 잘 압니다. 그 당시에 토론토에 있지는 않았지만 토론토 평균 부동산 가치가 30% 정도 떨어졌었어요. 30%라면 상당히 큰 폭이에요. 그렇죠? 프라임 금리가 20% 이상 올라가다 보니까 8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 90년대 초반경에 100만 불짜리 집이 이제 70만 불이 된 거죠. 30% 정도 부동산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는 좀 로케이션이 안 좋고 좀 비싸게 사신 분들은 거의 반토막 났다는 얘기고요. 그렇겠네요. 그나마 또 로케이션이 괜찮고 좀 싸게 사신 분들은 한 10%, 20% 정도 마이너스를 경험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평균이 한 30%니까요. 그렇죠. 그 프라임 금리가 그렇게 초고금리 상황으로 간다면 20% 때까지 올라가고 10% 후반 때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된다면 그런 일 또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거가 다시 일어나기가 과연 가능한 일인가를 한번 짚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다시 이제 여쭤봤습니다. 저도 아는데 혹시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라고 여쭤보면 아무튼 원인은 모르신대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대요. 실제 경험하신 것만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지난 초기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오일 쇼크 말씀하시고 그거랑 연관이 있나요? 그렇죠. 오일 쇼크 때문에 이제 초고금리 상황이 된 건데요. 과연 그런 중동발 오일 쇼크가 과연 또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나기 힘들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오일 쇼크가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알면 우리가 그 원인이 재발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반추해 볼 수가 있겠죠. 중동발 오일 쇼크가 그 당시에 자고 일어나면 기름값이 막 두 배씩 뛰는 그런 상황이 왜 일어났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원인을? 아니요.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히틀러 때문에. 아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히틀러와 금리 전망이군요. 히틀러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히틀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아들프 히틀러 말씀하시는 거죠? 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독재자. 그런데 사실은 히틀러는 1940년대 사람인데 지금 80년대, 90년대 오일 쇼크랑 시대가 배경이 다른데 어떤 상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실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1940년대 생존했던 독일의 독재자 맞는데요. 1980년대 초고급리 상황, 세계 경제 상황과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히틀러가 한 일,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아시잖아요. 사실 저희가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지만 히틀러이면서 생각나는 게 유태인 대학살 사건을 떠올리게 되죠. 제일 먼저 사실 죄 없는 유태인들의 한 600만 명 이상을 대학살, 말 그대로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네, 히틀러가 저지른 홀로코스트, 600만 명이 넘는 그런 유태인들을 학살을 했다라는 게 역사상 다시 있어선 안 될 그런 잔혹한 참상이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유럽 전역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제 시온이즘이 확산되는 거고요. 주이시 역사를 보면 참으로 기구한 민족이에요. 2000년 전쯤인가 로마의 빗박을 받고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났잖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면서 유럽 전역에 흩어져서, 뿔풀이 흩어져서 이렇게 사는데 유태인 성경에는 고리대금업이 허용이 됐대요. 그래서 나라에 이른 서울은 얼마나 억울했고 슬펐겠어요. 그래서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법니다. 그러면서 유럽 선진국의 경제권을 지고 흔드는 얼마 안 되는 인구가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히틀러 입장에서는 아주 미웠겠죠. 돈은 쓸어 담으면서 별로 독일 사회에 기여는 안 하고 이러니까 유태인 민족은 씨를 말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홀로커스트를 저지른 건데 그 이후에 유태인 동정 여론이 유럽 전역에 확산이 되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땅에서 또 1500년 이상 뿌리를 내리고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쫓겨난 겁니다. 그러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얼마나 분하고 또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조상 대대로 살던 땅에서 쫓겨났으니까요. 중동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중동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미국과 영국에서 얼마 안 되는 인구지만 경제권을 지고 흔들던 유태인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면서요. 이스라엘 편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중동전쟁이 결국은 이슬람 문명권과 기독교 문명권 간의 대립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사우디아라비아를 주축으로 한 석유수출국기구 오페크에서 금수조치라는 것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한테는 석유수출을 안 하겠다라는 금수조치를 발표를 하면서 전 세계적인 오일쇼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 어떤 사건이나 배경을 아니까 이해가 되네요. 연결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결국엔 중동발 오일쇼크가 결국엔 이제 일어나게 된 건데 사실 요즘도 뉴스를 보면 매일 나오는 얘기가 중동발 되게 좀 불안한 그런 국면이잖아요. 그럼 또다시 그런 오일쇼크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사실 불안한 정황세고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저희가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중동정세가 불안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중동발 그 당시와 같은 수준의 자고 일어나면 기름값이 두 배가 되는 그런 식의 오일쇼크는 오기는 힘든 게요. 그때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아주 크나큰 레슨비를 치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세계 경제는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중동발 오일쇼크가 일어났던 배경에는요. 이걸 또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할 수가 있어요. 석유 없이는 우리 인간은 지금 생존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석유가 우리 인류 사회에 우리 인간 생활에 도입이 된 건 한 200년밖에 안 되는데 200년 전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태어나서 반경 30마일 어슬렁거리다가 죽는 게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이었어요. 네. 아, 재밌네요. 그런데 지금은 석유가 도입되고 나서 지구 반대 쪽도 하루만 갈 수 있는 세상이 됐고요. 석유를 타고 또 유통수단이 됐고요. 또 예전에는 임금님 상해나 진상될 만한 그런 사내 진미들 다 드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죠. 석유가 비단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름만이 석유가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비롯해서 이 스튜디오에 있는 모든 인산품의 원료가 또 석유잖아요. 그런 석유를 중동에서 독점하고 있었던 겁니다. 중동에서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력으로는 상대가 안 되니까 자원을 무기화한 거죠. 그래서 그 자원이라는 석유라는 그 자원을 가지고 무기화를 해서 석유를 추출을 안 하겠다라고 금수 조치를 한 이후에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우선은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들이 원유의 중동 우전도를 줄이려고 가진 노력을 다 했고요. 그래서 대륙분 개발을 한다든지 원자력 발전 개발을 한다든지 대체에너지, 재생에너지 개발을 한다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오일, 쉘, 쉘 가스를 개발을 한다든지 한 거고요. 석유의 부전 자원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지금 발굴이 됐습니다. 캐나다에만 지금 알버타의 전 세계가 70년을 쓰고도 남을 양의 방대한 양의 2조 5배럴 이상의 석유가 묻혀요. 또 베네수엘라라든지 세계 각국에서 석유 부전 자원들이 발굴이 돼서 원유의 중동 의존도가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중동 지역에서는 이런 현상들을 보고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까지 있대요. 할아버지는 낙타를 타고 다녔는데 우리 아버지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나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데 내 자식 때에 가서는 다시 자동차나 낙타를 타야 될 수도 있다. 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재미있는 비유네요. 중동의 석유 영향력이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발 오일 쇼크는 그 당시처럼 그런 극심한 수준으로 전개되기는 쉽지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결론은 예전과 같은 그런 오일 쇼크가 올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사실 지금 오늘 다 말씀을 나누기가 너무나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이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서요. 그 이제 고고와 연관돼서 아까 4차 산업혁명 얘기를 조금 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외에도 왜 우리가 금리가 아주 큰 폭으로 올라가는 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지를 몇 가지를 더 짚어서 설명을 드리면 안심이 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안한 요소들을 이제 말씀을 좀 들으시고 사실은 이제 어떻게 세계가 지금 돌아가는지 그 정세를 조금 더 한 번씩 주시하실 그럴 필요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마음이 지쳐있는 분들 많으시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우리는 인생도 힘든 시간이 지나면 좋은 날이 올 텐데요. 오늘 하루가 힘들다는 건 앞으로 좋은 날이 오고 있다는 거니까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헤어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